사실 제가 플레이스테이션 4 프로를 급하게 구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나온 지 플레이스테이션 4 프로가 나온 지 4달 거의 다섯 달째잖아 근데 이놈의 개놈의 새끼들이 이거 대파리 새끼들 그 대파리 새끼들 때문에 지금 못사 이게 얼마나 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오늘도 물량이 나왔대 어 그래? 오늘은 살 수 있나? 한번 눌러볼까? 12시래 12시에 쇼핑몰 다섯 개 내가 창 다 띄워놓고 새로고침 막 하면서 어 그래 이 중에서 하나는 12시 되면 내가 살 수 있겠지 다 준비해놓고 결제창 막 다 띄워놓고 핸드폰 이거 결제하려고 미리 막 다 테스트해놓고 내가 이제 12시 딱 되면 사야겠다 이 개씨발놈들 진짜 3초만에 3초도 아니야 내가 들어가지 못했어 결제 누르고 어? 이제 계좌번호 막 입력하는데 누르니까 없대 모든 쇼핑몰에 다 없대 아니 아니 무슨 무슨 플레이스테이션이 무슨 허니버터칩이야? 어? 플레이스테이션이 허니버터칩이냐고 어? 다른 나라에 남아 돈 되는데 왜 우리나라만 어? 쥐쥐쥐 눈물만큼 물량 풀어놓고 이 씨발 되팔이 새끼들이 어? 이거 사봐라 존나 사고싶지? 신발은 더 얹어서 사볼래요? 게임 게임 끼워서 팔아드립니다 어? 사고싶으면 해외 배송으로 사든가? 어? 이 개씨발놈들 진짜 아 근데 진짜 너무 화가 나는거에요 그래서 이 물량가지고 장난치시는 새끼들 어? 되팔이 이 이 되팔이 새끼들 다 대머리 까지기 기도합니다 제가 근데 내가 사실 플스가 급한건 아니야 급한건 아니야 그냥 솔직히 1년 뒤에 사도 돼 나는 게임 막 새거 나왔다고 막 이거 이 게임 빨리 해야지 난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어쨌든 근데 근데 되게 화가 나더라고 내가 오늘 그 그걸 당하니까 막 이 되팔람 새끼들 다 그냥 확 이 머리까지 다 그냥 내 이 손으로 내 머리까지 다 벗겨가지고 이 그 머리까지 다 무드질한 다음에 어? 내 그 시발 되팔이 새끼들 머리까지 다 무드질해가지고 내 머리까지 무드장이 어? 으음 그걸로 핸드백 만들고 가방 만들고 어? 가죽 가죽 자켓 만들고 시발 그 새끼들 되팔이 씹새끼들 내 내 그렇게 입고 다닐거야 내 풀세트로다가 어? 그 되팔이 새끼들 머리까지로 만든 가죽 가죽 세공용품으로 온몸을 내가 두르고 다닐거라고 이 개새끼들아 게임할게요